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시작할게요 오늘도 재밌게! 즐겁게! 화이팅! 화이팅! 레크레이션 강사님 오세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여기 유명한 주식 천재 부사님 아니야? 부식 아니야 부식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브룸머스크? 브룸머스크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발음 제대로 해주시겠어요? 세상 속에서 발음 조금만 제대로 해주세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잡아야 하나 그것이 하고 싶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준비한 게 너무 친해서 좋아요 저희 고잉 세븐틴 팀은 저희 보고 해주세요 나를 위해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오 멋있다! 그게 과연 어떤 변화일지 까지는 몰라 독발인가요? 닭발이요 제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뒷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요 알아요 당연한 소리 이렇게 안 생각했어요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를 오늘 들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콘텐츠를 또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식이라는 거 오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접목을 해서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 몰라서 배우러 왔어요 몰라요 자 지금 자리에 지금 노트와 펜 그리고 좀 주식 용어들이 있어요 주식 천재 부처 좋아요 인센티브 뜰게요 인텐시브인가? 인센티브인가? 주식 용어가 이런 거에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자 주가가 뭔가요? 주식의 가치 정답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치 자 그럼 또 들어봤던 용어들이 또 뭐 있나요? 매수 매수 매도 매화수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주식을 사는 것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할 뿐이에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시가 시가 시장 가격 어 시장 가격 맞는 거 같아요 시장이 열릴 때 형성된 가격이에요 자 그럼 종가는 뭘까요? 짓김치 나 짓김치 야 나는 거 생각했는데 역시 야 다들 하면서 해야 났을 거야 그렇지 딱 그거지 아 근데 짓김치를 바로 이어가시는 디노 씨 좋았어요 같은 생각이 같았네요 아마 오늘 콘텐츠의 마지막 화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가이 무슨 뜻이요? 아 그게 뭐냐면요 주식 시장이 끝나면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요 종료 가격이네요 종료 가격 정확하십니다 전 씨는 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약간 한 번 더 복습하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셉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손절을 뭐라고 하죠? 어 저 알아요 어 뭐예요? 디노가 승관이랑 하고 싶은 거 아 아니요 승관이가 디노라 디노한테 하고 싶은 거 아 와 너무 쉽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자 사전적으로 의미를 들어가면은 더 정확해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 그니까 내가 더 화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우 그냥 혼자 화나는 걸 참고 디노를 손절하는 거 아 정찰병은 뭔가요? 들어가서 시작이 어떤지 슬쩍 간보고 오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 돈 매수를 제대로 하기 전에 애매한 시점에서 소액을 매수해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? 얍삽하게 빠졌다 놓고 빠진다 그러니까 아 승관이다 아 이제 얘기가 단다 얍삽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시시코너 시시코너요? 시시코너요? 이마트 시시코너 한번 드셔보셔고 가세요 아 사기 전에 살짝 맛보는 거구나 아 우주방어는 뭘까요? 우주를 지키는 거? 무지개 반사 바디언즈 오브 갤럭시 단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그건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막는 것이에요 아 막을 수가 있나요? 주가 하락하는 걸? 어떻게 막는 거죠? 어떻게 기를 쓰죠? 소사연인가요? 뭐죠? 누구는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고요 물 따갖고 그 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 가 아니 이게 주식 용어인가요? 주식 용어예요? 잠시만요 주식 용어 중에 가즈아라는 게 있었나요? 아 심지어 가 자 즈아 자 가 자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짤이 유명해요 네 주식이 이제 떡상하고 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자를 외치는 거죠 야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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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컨텐츠 제목 컨텐츠 제목 이거 하자 아 좋다 컨텐츠 제목 가즈아 가즈아 Z예요 Z 뭔지 알죠? Z 슈아 씨 가즈아 이거 괜찮나요? Z를 하나 더 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 가즈아 아 이거 어때요? 무당 없이 무당 없이 가즈아 말고 하나 더 붙여서 가즈아고 가즈아고 아니요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 저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가즈아 그리고 저희는 뭐 합니까? 잡습니다 잡죠 어? 잡자?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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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아 좋아요 슈아 형의 아이디어로서 Z는 꼭 두 개여야 됩니다 쌍제트 다 같이 한 번 더 해줄까요? 가즈아 잡자 아니 입은 왜? 왜 입은 왜? 입술이 너무 얇아요 입술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섭해요 근데 그래도 두 개보다는 하나가 난 것 같아 아니요 가즈아 잡자로 갈 거예요 이 분위기 딱 이어가세요 가즈아가 난 거 아니요 가즈아 잡자로 갈 거예요 가즈아가 난 거 같아 가즈아가 난 거 같아 가즈아가 난 거 같아 넌 나랑 같은 통화하지 마 그냥 시기 가고 싶었어 오늘 가즈아 잡자로 가즈아 잡자 이름 정해졌습니다 가즈아 우리 시작 전에 그러면 미니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미니게임 하기 전에 한 번 외치시죠 한 번 더요? 네 오케이 많이 외치게 되지만 한 번 더 안 하셔도 좋아 우리 이번 콘텐츠 가즈아 잡자 준 씨 눈알이 너무 올라가셨는데 잡자 아니 그 외국인 하는 발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잡자 이거 어렵잖아 잡아라 잡아라 야 너무 잘 안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외국에서 쉬운 게 가즈아 자 우리 그럼 미니게임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에 앞서서 좀 연관되게 해서 깔끔하게 미니게임을 할 거예요 응 응 총 손절 손절 이때 손절을 쓰는군요 자 오늘 저희는 총 4개의 종목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할 겁니다 네 자 한 사람당 한 턴에 두 개의 종목까지 투자하실 수 있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름으로 느낌이 오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뭐 있지? 뭐 할까? 승관 건설 승관 딱 안 땡긴다 어 사고 싶지 않아 승관 건설이라 비리가 많을 것 같아 지금 첫 번째 승관 건설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네? 홍 조슈지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? 도겸 전자 디케이 전자 오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야 디케이 잘하자 아 이거 부렸다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야 그다음에 뀨슬라 하나 해줘 뀨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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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뀨슬라 저 같으면 디케이 전자한테 한 표 갈 것 같습니다 그거 너가 왜 욕심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미리 게임을 아 그냥 가세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승관 건설에 매수하실 분 손들어 주시죠 홍 조슈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홍 조슈지 네 다섯 분 계시네요 여섯 아 저 안 할게요 3 2 뭐 이게 없네요 마감 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세 번째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가도 돼? 홍 믿고 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저 디케이 전자 여러분 오세요 저 디케이 전자 한번 가겠습니다 디케이 전자 오세요 3 2 1 마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의 생각보다 이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세네요 뀨슬라가 지금 요즘에 한카를 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우리 회사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결과 바로 발표할까요? 네네 승관 건설 승관 건설 승관 건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50만 아 5만원 어 앞에 오 앞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아 아 아 예스 홍 조슈지 이게 마이너스 같다 어 3만원 3천원 3천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아 처음 조슈지는 아 안 좋아 안 좋아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믿습니다 디케이 전자 그렇지 그렇지 디케이 전자 아 아 아 아 아 디케이 마지막 뀨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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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뀨슬라 2개 다 섞어겠어 2회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건설 승관 건설 5만원이면 어 야 이걸 산다고? 자 홍조슈지 네 조슈지 가겠습니다 정환 우지 버논 민규 호시 조슈아 준 어 많이 있네요 자 디케이 전자 여러분 디케이 전자로 오십시오 디케이 전자 오 지금 또 저를 믿어주십시오 더블 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디케이 전자 어 저 내릴게요 디케이 전자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디노 도겸 호시입니다 호시 씨 투자를 3개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3개 했나요? 승관 건설 홍조수지 뀨슬라 메모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? 두 번째 턴에 승관 건설 뀨슬라가 있나요? 호시 씨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바로 퇴장이십니다 불러주세요 자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건설 이제 마이너스일걸? 승관 건설이 마이너스를 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? 35,000원? 또 올라가? 네? 와 와 와 와 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형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저걸 넣냐고 아이고 아이고 자 두 번째 홍조수지 와 축하드립니다 와 자 DK전자 DK전자 가자 DK전자 DK전자 어 어 플러스 플러스 한 번만 더 우와 75,000원 와 와 DK전자 죄송해요 제가 플러스를 잘못 적었는데 아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야? 너 C10이잖아 마이너스 75,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뀨슬라 오늘 단위부터 달라요 뀨슬라 무료 5,000원 5,000원 뀨슬라 왜 이렇게 안 올라 생각보다 밋밋하네요 저거 안 좋은 회사야 저기는 살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지금 좀 얻으신 분 계신가요? 그거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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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관건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승관 저도 승관건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요? 아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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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홍조 슈지 아 조슈지는 앞으로 더 큰 가망이 없어 상 아 조슈지 올릴 것 같은데 아닌가? 쟤는 좀 힘들어 투자하지마 투자하지마 마감 와 한 명 다 뽑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뇨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진짜 얘는 잠시만요 승관건설도 투자하시지 않으셨어요? 맞습니다 자 홍조 슈지 도겸 유일하게 매수 디케이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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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나 걸었으면 안 됐어? 애매했지 저거는 플러스가 앞에 돼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로 갈 거야 아 그러네 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는 저의 폭이 없어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야 과연 그럴까요? 야 뀨슬라는 약간 안전해 점점 계산을 하시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에잇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금액 발표하겠습니다 네 승관관절 이 말 이거 마이너스일 거 같아 승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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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승승승승승관 아 60만원 승승관 아 60만원 아 60만원 와 60만원 야 근데 이거 진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나냐 야 저거 아 미니게임입니다 여러분 자 홍조수 홍조수 좋아 좋아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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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홍 홍 홍 2만천원 그래도 올랐네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설마 디케이 전자 믿고 있었다고 믿고 가는 디케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만 4천원 승관전자가 진짜 많이 올랐다 뀨슬라는 올라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뀨슬라가 한 건 하나요? 뀨슬라 떡상 하나요? 나 파괴 없어 마이너스 3만원 괜찮아 20만원 벌었어 여러분 충분히 계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슬슬 당신들의 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 승관건설을 넣을걸 자 마지막 승관건설 도겸아 저거 들어가 야 야 사기를 아주 그냥 옆에서 바로 치네 없습니다 자 홍조 슈지 3 에이사 저거 들어가 아 지금 왜 알았어 할게 없습니다 디케이 전자 디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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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야 너 맛있게 먹어 안 들어와? 넵도 넵도 안 산대 넵도 넵도 안 산대 전부 샀어 전부 전부 샀어요 마지막 규슬라 아 뭐 규슬라 한 번 들어가죠 뭐 규슬라 규슬라 믿는다 마지막은 빠르게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암산 왕 있나요? 암산 왕이 있나요? 금액을 가져간 두 명이 오늘 가즈아 잡자 콘텐츠의 팀장이 됩니다 1위 하신 그 두 분은 팀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고르시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전은 누가 가져가셨어요? 자 네 지금 결과지가 너무 충격적인 거 같은데요 네 조금 놀랍네요 아 그래요? 나 아닌가 보다 내가 됐나 설마? 꼴등이 궁금해요 꼴등 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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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만 천 원! 야 벌긴 버렸으면 없어 아 참고로 저희 멤버들은 지금 못 번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못 벌면 안 되죠 야 여기서 못 벌면 멍청이 아니야? 공동 1등입니다 72만 5천 원 정환이랑 획득하신 민규 거 같은데 민규 정환 준 72만 5천 원으로 오늘 민규 씨 준 씨 가사 잡자 팁 짱이 되셨습니다 와 먼저 고를 수 있는 그냥 가위바위보 한 번 해주세요 네 그림이 되게 안 봤던 그림이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고르세요 쭉 보시고 믿음 가는 사람 정환이 형 할게요 아 나 이런 거 못 하는데 저와 같은 표현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? 저요 정환이랑 나랑 제일 상위권이야 제가 먼저 들었을 텐데요 나는 나는 의리 잘 지켜 자 서로 여섯 번씩 고를 기회가 있으니까 민규야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걸 잊지 마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우아해 조슈아 씨부터 뽑겠습니다 아 나는 비굴하게 하지 않겠어 다시 준팀으로 돌아와서 급상하게 오 그러면 저는 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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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이 아니에요 오 좋게 조슈아 도겸 우리들이 합쳤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조슈아 도겸 조슈아 줄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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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명호 갈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민규야 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우리 미안하다 머리가 아니다 원우 형 원우 형 오케이 줄랑해 지금 왜 이렇게 줄랑해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니 왜요 저 팀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준이를 좋아합니다 아 주씨를 좋아하는 거군요 준이를 좋아합니다 자 주씨 줄랑 줄랑해 우지 갈게요 우지 호시 호시 정답 지금 라인업으로 봐선 디노 디노도 있어 디노도 있어 저는 호시요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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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건데 지금 왜 네가 원하는 걸 갈 수 있어 너 왜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는 거야 줄랑해 준씨 아 준이야 준이야 버논이 택배 버논이 버논이 자 모두가 외면할 때 그는 있었습니다 줄랑해 죄송하지만 이미 고르기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어필이 늦었어 어필이 너무 늦었어 민규씨 자 민규씨 3번 저요 지금 맨 마지막 고르시는 건데 줄랑해 들고 내가 제일 뽑아야 돼? 맞아 맞아 디노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하자 마지막 무조건 이겨야 돼 디노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가져가나요? 이긴 사람이 가져가나요? 아니 안 가져가고 싶어요? 아니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야지 그냥 여기 깍두기 한 명 있어요 아니 깍두기도 설렁탕에 제일 어울리는 법이에요 내가 너의 설렁탕이 돼줄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넌 저 팀이야 자 우리 공수 빨리 정하자 준 민규 나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나 뭐야 뭐가 가위바위보 빨리 나와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먼저 잡을게요 자 저희 팀이 잡자 팀 잡자 1팀 팀이 잡자 잡자 야 우리 진짜 이기자 아하 조금이 들리다? 오오 짱이다 요요요요 나 말해볼게 요요 왔어 요 책 책 책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들리면 오바해주라 오바하지 마라 오바 우리 뭘 짜야 돼 진짜 우린 뭐 할 거 없어 첫 번째 판에는 그냥 다 잡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 근데 잡았을 때도 마이너스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 바로 풀어주면 돼 내 생각에는 잡고 풀어주면 그냥 갖고 있고 어떻게 받기는 신경쓰지 말고 풀어주면 갖고 있고 많이 했으면 바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바로 버릴 수 있나 버리고 근데 1분 안에 똑같은 애를 못 잡아 그치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지 이건 약간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사장님 그 식당인 줄 사장님 깍두기 디노 좀만 더 주세요 이걸 데리고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? 본부가 여기죠? 여기로 오면 여기서 금액이 뛰어져 한 명이 본부에 있자 아니지 본부를 지킬 필요가 없지 그렇긴 한데 그냥 있자 한 명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없네 지금 본부 상황 전달한다 그럼 내가 본부 있을 거야? 내가 있을게 너무 쉬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뭐하니? 이상일 거야 일부러 잡힐 수도 있어요?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잡혀도 이쪽에서 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건 의미가 없어 그 턴에 바로 버려질 수 있다 바로 버릴 수 있어 최대한 많이 가서 잡는 게 나아 아 잡고 데려와야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, 3회차,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3회차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지 1회차 안 잡고? 어 안 잡고 그래서 3회차에 잡고 플러스인 사람은 버리고 마이너스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저 사람들은 1, 2, 3, 4를 지금 다 지금 처음에 정해놓잖아 길이 없고 그냥 마지막 2개만 걸리는 거지 오 좋다 그게 계산이 더 빠를 거 같아 그치 깔끔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막 열심히 열심히 잡는 척은 하지만 안 잡는 거야 일단 우리의 몸값이랑 그거를 정하고 거짓 정보를 저 정해야 될 거 같아 오히려 초반에 플러스 넣어놓는 거 좋은 방법인 거 같아 그러니까 10분만 버텨도 후반 10분에 잡히면은 다 마이너스 시키면 되니까 근데 쟤들이 근데 초반에 플러스 잡고 내가 보기에는 민규 머리로는 안 놔줄 거 같아 플러스하면 안 놔주지 그러니까 첫 판에 100만 원 몰아놓고 2, 3, 4를 다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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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뛰는 거 별로 자신 없는 애들 그냥 일단 그냥 작게 가고 그 중 자신 있는 애들 형 말하는 것처럼 저 형이 높게 가다가 마치만 아니지 반대지 뛰는 거에 자신 없는 애가 나처럼 가야 돼 초반에 100만 원을 플러스 시켜놓고 세 번 다 마이너스 시킨다 좋다 좋다 다 100만 원에서 다 숨어 있어 첫 번째 그럴까? 차라리? 돈 주고 나빠지는 않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판 100만 원 하고 남은 차는 마이너스 할 수밖에 없게 5분만 숨어 있으면 돼 맞아 근데 뭐 운 안 좋게 걸리면 그냥 걸린 거고 100만 원인 거고 그냥 첫 번째 1회 차에 다 1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다 뭐 30, 30, 4회 차는 40 30, 30, 40 뭐여서 오 좋다 오 좋다 근데 이거 회수 끝날 때마다 못 잡힌 멤버가 그냥 모르는 거야? 사람 못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안 잡히면 안 잡히면 정보를 안 주는 거지 근데 이 공간에서 숨기가 어려워 그래 숨기가 어려워 아 오늘 엄청 뛰어다녀야겠다 진짜 아 진짜 많이 거짓은 어차피 진실에는 저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 그래 다 잡고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? 아니 진짜 마지막 누구 제일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분에 그러면 절대 못 잡아 여기에 올라간다고요? 이게 정확하게 더 어렵네 그냥 막 해 거짓을 해줘 어 나 30 뭐 우지는 뭐 2회 차 때 40으로 두면 되잖아 역시 리더운이는 똑똑한 거 보다 면발 잘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은 너네가 아무렇게나 지어서 해 거짓말 그걸 못 하겠어 거짓 정보 똑같이 하고 이름만 바꾸면 안 되나? 우리가 유리하게 해야 되니까 디노는 1번 1차 때 마이너스 100 뭐 있어 보이네 마이너스 100 어 그럼 디노를 안 잡으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얘는 플러스 100이거든 근데 이거 도박이다 거짓말 아니면 진짜니까 근데 저렇게 보면은 이제 잡아보고 아니면은 그럼 이거 저거 쓰면 안 돼 저거 마이너스 100 빼자 디노는 4회 차 때 8층에만 있는다 디노 8층 귀신 아니 이거는 거짓이잖아 거짓 어쨌든 이거 두 개 중에는 아 뭐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르니까 오 좋아 좋아 근데 이렇게 가면은 쟤네 타이밍에는 돈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위치만 얘기할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은데 그건 양심상 애들도 돈은 어느 정도 섞어서 써달라고 양심상 세 개 세 개 두 개 중에 하나만 위치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하죠 어 일단 일단 해봐야 알 거 같아 어 그래서 간을 봐봐야 될 거 같아 야 나랑 같이 갈 사람 뭐야 이거 시작한 거야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뭐야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야 이거 야외 좀 해 야외 좀 해 여기 와서 확인하자 뭐야 뭐야 여기 와서 확인하잖아 이제 시작이야 여기 와서 응 야 빨리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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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다 숨어있어 거기 걸려 야 버논아 야 버논아 엎드려 엎드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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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아무도 안 보여 장가주세요 아니 이게 다 장가할 수 있어 야 형 쉬고 있자 그래 이게 함께 그냥 심장 여기 아니면 형 이거 하나 줘 여기 하나 주의실 수 있어 여기 장가 완전히 성적이 있을게 어 지금 나가면 무조건 놔두자 맞아 잘 끝날 때 그리고 두 번에 우리 아예 여기 오지 말아야 이미 여기 좀 용서할게요 반칙같아 오케이 끝났어? 나 저쪽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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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있나? 형 끝났어? 너 잡혔어? 아니 1회차 끝! 이제 우리 다 마이너스 거기 있어요? 어 준아 라운드 끝났어요? 형 넌 숨어있어 나는 이제 걸어다니고 해야겠다 아 마이너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치 마이너스 상관없잖아 어 잡힐 상관없어 이제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돌아왔어? 그러게 왜? 정원아 잡혔어? 잡혔어 우리 잡힌 애들 있어? 몰라 너 어디 있었어? 나 오디오 감독님 야 너 주만 다녀 근데 애들이 없는데요? 아니 아무도 없어 나 빨간색 올라갔어 야 올라갔다 올라갔다 애들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 놀리러 가야지 있어? 아니 어디 아무도 없는데? 애들 어딨어? 주팀 가볼래? 주팀 가볼래? 주팀 차지 주팀 차지 저 저 저 야 윤재환이랑 코스 여기 있는데? 나랑 취미 사냥할래? 어 취미 생활하자 형 형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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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형 형 잠깐만 제가 마이너지에서 왔다 올라가자 야 내려가서 내려가서 터치하지 말고 에너지만 빼놔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만 빼자고? 누가 뛴대?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에너지 안 해 에너지 안 해 네? 어떡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 근데 뭐가 있나봐 그때 덜라이 때부터 경헌이 형이 거기구나 아이고 날씨가 좋네 야 바로 순순히 가줘야 되는 거야? 어 야 뭘 그렇게 많이 잡혔어 야 처음부터 다 잡혔어?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세븐틴? 오케이 세븐틴 계속 뭐 하면 포획했다 눈 잘 지포했다 아 이거 받았으면 해야지 그런 거 바로 음 소리 들어서 의사 안 해봐야겠다 의사 안 해봐야겠다 의사 안 해봐야겠다 너도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마지막에 봐 안 들려 민규 형 민규 형 바보라고 하는 거야 뭐야 민규 오빠 누리자마자 말해봐 김민규 오빠 오빠 이러니까 안 들려 오케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형 bee 나 enden